You're so pret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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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so pretty 안녕 나는 나꺼야 나꺼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? 안녕 난 유진 유진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요? 안녕 난 채원 채원이에 대해서 알고싶다고요? 안녕 난 예나 오늘은 예나에 대해서 알려드릴거라구요 오늘의 헤드라인 바로 만나보러 갈까요? 무브 무브 한동안 탕후루에 빠졌던 예나언니 1일 이 탕후루 할 정도였다던데 진짜야? 맞아요 사실 탕후루에 진짜 너무 빠졌어서 그 탕후루 하나 먹으려고 진짜 저기 홍대까지 가가지고 그때 그게 구하기 어려웠어요 밖에서 파는 탕후루 같이 어렸어 홍대까지 가서 사 먹은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럼 예나언니가 생각하는 탕후루의 매력은 뭔가요? 일단은 제가 딸기를 정말 좋아해요 맞아요 딸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심지어 달달한 것도 좋아하는데 그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달달한 사탕을 씹으면 내가 좋아하는 딸기가 나와 그거에 진짜 사람이 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더라구요 오 마이 갓 스크소에서 멤버들이랑 같이 탕후루 만들어 먹어본 적도 있어요? 네 그때 누구였죠? 채원이 맞아요 저 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유진이 그다음에 원영이 맞아요 그때 아마 원영이는 스콘을 만들고 싶다고 했었고 저는 탕후루를 만들고 싶다고 했었어가지고 이제 탕후루랑 스콘을 재료를 사와서 그때 브이로그도 찍었었잖아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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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이가 올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와서 만드는데 그 저희도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 조금 어려웠긴 했는데 물엿이랑 막 설탕이랑 재료는 별로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맨날 그 베란다에 언니가 말려놓고 싶어 맞아 맞아 진짜 시원한 듯이 만들어서 맞아요 접시에 이렇게 두면 붙더라구요 그래서 접시에 붙어서 안 돼서 맞아요 아이스크림 스트리오폰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코칭을 꽂아놔서 대박이다 그렇게 말리고 같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집에서 숙소 말고 집에서 따로 만들어 보려고 했을 때 실패를 했거든요 아 그런 위조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예나 언니가 전수해주는 절대 실패 안하는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음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이게 재료를 넣고 다들 모르고 막 저으세요 맞아요 저으면 안 돼요 맞아요 저으면 안 돼요 처음에 중불로 조금 있다가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 젓가락으로 물 한 방울 적셔서 뚝 떨어뜨려 보면 그 물이 고체가 돼서 살짝 이렇게 패스트 앤 슬로우로 이렇게 굳어가는 과정이 보일 때 그때 이제 딱 같이 저어가지고 소스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탕후루를 만들어 본다면 맛있을 것 같은 과일 있잖아요 좀 딸기, 귤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새로운 과일 그런 거 말고 오 약간 체리도 맛있을 것 같고 그니까요 맛있을 것 같애 그러면 씨를 하나씩 다 빼야되는 거 아 그건 귀찮을 것 같네 아 키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키위? 아 맛있을 것 같애 그쵸 키위가 진짜 맛있어 왜냐면 안에가 살짝 물컹해야 돼요 바깥이 딱딱하기 때문에 안에가 물컹한 그런 느낌 청포도나 근데 있지 않아요? 완전 맛있죠 맞아요 샤인머스케 샤인머스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는데 맛있을 것 같애 즉석에서 급질문드립니다 탕후루 3행시가 볼까요?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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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예나 언니 아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탕 어 탕후루는 말이죠 후 후 후 후불호가 안 간지릅니다 와 루 누구나 좋아합니다 와 너무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자 혼자 당할 수 없죠 자 여기서 마무리를 아예 무슨 소리세요 자 채원이 여기다시다 아니 아니야 채원씨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탕 탕후루를 좋아하시면요 후 후 후 정말 괴로워요 괴로워요? 루 룰루루루루루루 에이 이건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자 마지막에 어? 마지막에? 나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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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야 잠깐만 가위가위 보해요 가위가위 보 가위가위 보 에이 자 나 못하는데 진짜 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일본어 가능 탕 탕후루 후 훈토니 오 룬 룬 룬 룬 룬 룬 룬 룬 룬 룬해도 오잇이 오잇이 아잇이 어잇이 여긴 여기가 여긴 자 유진이 뭐 해볼까요? 아잇이 탕 탕탕 탕탕 후 후 힘들었다 아 룬 오늘은 여기까지 루기까지! 루기까지!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! 아쉽네요. 그니까요 아쉽네요.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. 안녕! 안녕!